오늘은 뭔 게임을 할거냐면요 이 게임이 발매가 됐더라구요 옛날에 했던 또 게임인데 원핸드 클래핑이라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? 그 게임이 이제 스팀 출시가 돼가지고 오늘은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fficiency 야יה! 잘한다! 좀 바뀌었더라고요. 주인공도 좀 귀엽게 좀 변하고. 자, 조기 액세스. 아, 이런 거 좀 불편한데? 사일런트 시티. 아, 아니 근데 제 목소리 들려요? 아니, 내 말 들리긴 해? 옆집 사는 게 이름 빙고라지요. 내게 허락된 건 김겹기만 한 거친 미래라 해도. 아,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지금. 아, 아 됐다. 자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. 캐릭터가 되게 귀여워졌어요. 원래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. 자, 여기도 뭐. 헤이! 아, 이쪽으로 가야 돼? 아, 뭐야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임이야? 노래해. 청대모사인가요? 아니에요. 청대모사 아닙니다. 저 그냥 하는 거예요. 어, 뭐야. 어, 깜짝이야. 아, 음성으로 조정하는 건가? 오케이, 내려와. 쉿. 오케이. 올라가라아. 문을 열어라아. 문을 열어라아. 문을 열어라아. 날 울려라아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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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저리 가 임마, 저리 가 임마. 무슨 말을 못해, 아니 따라오지 말라고. 따라오지 마, 신고합니다. 신고합니다. 아이 너무 쉽네. 아 뭐야 다시 돌아왔어. 아니 소세지들은 뭐야, 너네도 우려버린다? 어, 나한테 울 것 같은데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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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슬 à à à à à à à à up 막았다. 아이 게임이 진짜 많이 달라졌다 근데. 옛날에 했을 때랑. 돌아라 사스캔!!! 돌아라 사스캔!!! 알았고!!! 이거 왜 돌린거임? 뭐야, 우리 목적이 뭐야. 어? 뭐임? 알겠다, 알겠어! 방법을 알아냈다 오케이 아주 예쁘게 됐죠 얘는 근데 노래를 하품하는 것처럼 뭐야 너는 정체가 뭐야 듀엣 데저트 이게 2탄인가봐요 와우 예뻐졌다 아 저거 피하는 건 줄 알았잖아 창피하게 왜 그래 진짜 좀 봐주라 이건 또 뭐야 뭐야 아 이제 이거 나온다 아니 x2 아휴 아휴 에 Stefan 됐다 됐다 이거 기억하기 가능? 머리낌? 아! 제발! 어! 됐다 됐다 됐다! 다 부셔버려! 근데 못 올라가. 도도도도도! 아! 오케이 오케이. 어! 이 스타카토 기법 좋다. 왜 안 깨져 이거? 어! 먹죠!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!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! 중간대를 찾아봐! 그렇지! 좋아! 이거 갈 수 있을까? 어! 먹죠! 어! 예! 그 말에는 제이룸이란 게 있단다! 나이스! 난 앞으로 나아갈 거야! 난 나아갈 거야! 난 호카게가 될 거야! 아 이건 VJ띵공대인데? 여기도 닌자! 저기도 닌자! 닌자들이 퀄퀄퀄! 어! 히!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 정도 좋아. 아! 저거까지 눌러야 되는구나! 그렇다면 초곰팔사! 아! 아아악! 그러게 쟨 보고만 있냐! 야! 네가 태워줘! 아 이건 또 뭐야 맥도날드의 엠을 만들면 되는 건가? 아니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? 아 벅쳐 우... 우... 아아 우... 아아아아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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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도와줘 야 도와줘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아 ố… 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발사가 되네 귀즈 탐험 제발 제발 와 개빡세다 앞으로 어떻게 깨지? 여기는 뭐지? 어 어? 아 어 어? 어? 오오오오오. 오오오. 어? 왜이? 에? 아니 이쪽으로. 어 그렇지. 일루와. 일루와. 아니 거기 말고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오른 오... 이 오른... 아니... 아니 이거 뭐야 이 컨트롤 방법이 뭐야? 던져! 야 이거 네가 점프해야 돼. 아니 오른쪽으로! 오른쪽으로... 오른 오른... 아니 글로 가려고 하지마! 글로 가려고 하지마! 아니... 아 내가 보는 방향이 되래? 오른쪽 위로... 오른쪽 위로 점프해! 그게 아니야. 어우 그렇지. 오른쪽으로 와 바로 그거야 오른쪽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른 오 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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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와 아니 내가 보는 방향 오른쪽인데 오 그래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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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 오른쪽으로 어 이거 이거다 조교 발투로 제압해야 돼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발사 자 오른쪽 발사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보 갓 왼쪽으로 한보 갓 왼쪽으로 한보 갓 왼쪽으로 한보 갓 왼쪽으로 갓 오른쪽으로 갓 잘했다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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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라고 했어 내려와 아이 그렇게 가지마 그렇게 가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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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쳐 자 오른쪽으로 따라온다 실시 우루이보 갓 넌 자유다 저녁 축하한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응 으악 으아아아아 으아아으 으아아 AS 으아 Last 보다 이러다 다음날 선반님 성악하게 와 이거 된다 이걸로 해야 돼 이거 왜 되냐? 아 저거 반아트려 반아트려 야 이게 2탄이었구나 자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